코로나 때문에 여름이지만 해변 가는 것도 조심스러운 올해인데 1938년에 백석은 동아일보에 동해라는 글을 수필을 게재했습니다. 동해를 의인화해서 친구한테 편지를 쓰듯이 쓴 수필입니다. 동해요. 오늘 밤은 이렇게 무더워 나는 메코모자를 쓰고 삐루를 마시고 거리를 거닐네. 메코모자를 쓰고 삐루를 마시고 거리를 거닐면 어디서 닉닉한 짠물레무새에 풍겨오는데 동해요. 아마 이것은 그대의 바이띵에 모래장변에 날미역이 한불 널린 탓인가 본데 미역 널린 곳엔 반개가 어성기든가 도요가 씨앙씨앙 우는가 앞마을 처녀가 누구를 기다리고 섰는가 또 나와 같이 이 밤이 무더워서 소주에 취한 사람이 기웃들이 누웠는가 분명히 이것은 날미역의 냄새인데 오늘 낮 물기가 쳐서 물가의 미역이 많이 떠들어온 것이겠지 이렇게 메코모자를 쓰고 삐루를 마시고 날미역 냄새를 맡으면 동해요. 나는 그대의 조개가 되고 싶습네. 어려서는 꽃조개가 자라서는 명주조개가 늙어서는 강해지조개가 기운이 나면 혀를 빼어물고 물속 심리를 단숨에 날고 싶습네. 날이 밝은 밤엔 해성한 모래강변에서 발바라기를 하고 싶습네. 굳은 비 부슬거리는 저녁엔 물 위를 떠서 애원성이나 부르고 그리고 햇살이 간지럽게 따뜻한 아침엔 이남박 같은 물바닥을 오르락내리락 하고 놀고 싶습네. 그리고 내가 정말 조개가 되고 싶은 것은 잔잔한 물 및 보드라운 새 모래 속에 누워서 나를 쓰시러 오는 어여쁜 처녀들의 발뒤꿈치나 쓰다듬고 손길이나 붙잡고 놀고 싶은 타심네. 동해요. 이렇게 메꾸모자를 쓰고 삐루를 마시고 조개가 되고 싶어하는 심사를 알 친구가 하나 있는데 이는 밤이면 그대의 작은 섬, 사람 없는 섬이나 또 어느 외진 바이판에 때로 몰려 들어올라서는 눕고 앉았고 모두들 세상 이야기를 하고 짓거리고 잠이 들고 하는 물개들이네. 물에 살아도 숨은 물밖에 내 곳이 있는 양반이고 죽을 땐 물 밑에 가라앉아 바이토를 붙들고 절개있게 죽는 선비이고 또 때로는 갈매기를 따르며 노는 화활량인데 나는 이 친구가 좋아서 치루리 오기 바쁘게 그대한테로 가야겠습네. 이렇게 메꾸모자를 쓰고 삐루를 마시고 친구를 생각하기는 그대의 언제나 자랑하는 털개와 청포채를 붙인 만나는 안주 탓인데 정말이지 그대도 잘 아는 함경도 함흥 만세교 다리 밑에 님이 오는 털개 맛에 해가 후손이를 치고 산 사람잎네 해가 후손이는 햇빛 가리개라고 합니다. 이렇게 메꾸모자를 쓰고 삐루를 마시고 친구를 생각하기는 그대의 언제나 자랑하는 털개에 청포채를 붙인 만나는 안주 탓인데 정말이지 그대도 잘 아는 함흥경도 함흥 만세교 다리 밑에 님이 오는 털개 맛에 해가 후손이를 치고 사는 사람잎네 여기서 함흥 만세교는 또 다른 수필이 하나 있습니다. 하기야 또 내가 친하기로 가재미가 빠질겠네 회국수에 들어 일미이고 식혜에 들어가 젊이지 하기야 또 버들게 봉구이가 좀 좋은가 회때 생선 된장지즈미는 또 어떻고 명태곰국, 해삼탕, 도미회, 은어저지 다 그대 자랑감이지 그리고 한 가지 그대나 나밖에 모를 것이겠지만 공미리는 아랫주둥이가 길고 꽁치는 윗주둥이가 길지 이것은 크게 할 말 아니지만 산뜻한 청사짜리 위에서 전복회를 넣고 함주 소주잔을 거듭하는 맛은 신선이 아니면 모를 일이지 이렇게 매콤 모자를 쓰고 삐루를 마시고 전복의 해삼을 생각하면 또 생각나는 것이 있습네 7, 8월이면 의뢰히 오는 노랑 바탕에 까만 등을 단 제주배 말있네 제주배만 오면 그대네 물가엔 말이 많아지지 제주배 아주맹이 몸집이 절구통 같지 절구통 같다는 둥 제주배 아뱅인 조밥에 소금만 먹는다는 둥 참 말이 많지 제주배 들면 그대네 마을이 반갑고 제주배 나면 서운하지 아이들은 제주배를 물가를 돌아 따르고 낙이는 산등성에서 눈을 들어 따르지 이번 7월 그대한테로 가선 제주배에 올라 제주 새색시하고 살렵네 내가 이렇게 매콤 모자를 쓰고 삐루를 마시고 제주 색시를 생각하며 미역 냄새 내 마음이 가는 곳이 있습네 조개 껍질이 나이금을 먹는 물살에 낱낱이 키가 자라는 처녀 하나가 나를 부척 생각하는 일과 그대 가까이 송짐 냄새 나는 집에 아내를 잃고 슬퍼하는 사람 하나가 있는 것과 그리고 그 영어를 잘 아는 총명한 4년생 금이가 그대 내 홍원군 홍원면 동상리에서 난 것도 생각하는 것임네 임네 하는 함경도 사투리로다가 어미를 이렇게 삼았고 그리고 동해 있다 보면 동해라는 사람과 매콤 모자를 쓰고 삐루를 마시고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동해라는 곳에 대해서 거기 음식 나오는 물건 또 물개가 거기 그렇게 있다네 물개 이야기 또 여기 나오는 영어를 잘하는 학생 금이는 여학생인 것 같은데 이때 백석이 영생고등학교에 있다가 축구부 선수들을 데리고 축구에 가면서 거기서 술을 마셨던가 그래가지고 조금 영생? 여고로다가 옮겼을 때였을 것 같아요 이게 그래서 아마 거기에 있던 학생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내가 이거 눈이 요새 코로나 약을 뿌리는데 그 락스를 섞은 약을 그만 뿌리다가 실수로 내 눈에다 뿌려가지고 그 결막이 부풀어서 안과에 다니느라고 시력이 떨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홍원군 홍원면 동상리 여기를 궁금해서 여기를 찾아보다가 독립운동가 많이 나왔다는 것도 알았는데 그 중에 한 명이 한 연설문을 요전에 읽을 때 빼놔서 읽습니다 최파룡 연설문 무릇 국가 민족이 멸망한다 해도 반드시 영구히 멸망하는 것은 아니다 국가와 민족이 융성한다고 해서 영구히 융성하는 것도 아니다 보라 멸망의 길을 걷던 폴란드는 독립했고 그러나 천하의 위험을 자랑하던 러시아는 지금 망하지 않았는가 하면서 우리가 앞으로 독립도 하고 이제 큰 나라가 될 수 있다는 연설을 했다고 홍원군 출신인 최파룡의 연설을 적어놨었는데 요전에 홍원군 편에서 빼먹어서 지금 읽었습니다 아 그리고 읽는 동안에 이 동해라는 수필에는 정말 백석의 시에서 한 세 편의 시하고는 겹쳐지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선우사도 있고 그쵸 끝